송지옥 전 vemos 주연아 어? 지혜야 아 우리 난 지금 5월 3일에 갔다가 서운하는게 아 2일에 갔다 응 응 그니까 왔다 왜 가자 3일에 갔다 그냥 나 호수철을 본다고 잘 숙소한 해줄 줄 알았대 나무에 다행팀 보고 온다고 살아요. 나무에 다행팀 보고 온다고 살아요. 그래. 지효야. 진짜 미안한데 사실 나 여기 지금 나면서 오늘 강연하러 왔거든요. 나 지금 전화 연결을 들어와. 전화 연결했다고? 어? 전화 연결했다고? 어. 지금 전화 연결했다고? 그래. 넌 저기 이기란에 있으면 큰일났어. 뭐라고? 너 여기란에 있으면 큰일났다고. 오빠 나 진짜 여기랑 큰일났어. 야 여기 없냐면 여기저기 카이스트야. 대박. 대박. 어 여기 카이스트 학생들이 저 앞에 쫙 앉아있어. 어? 안녕하세요. 야. 너 다행이다. 나 지금 이 사람, 이 사람 다 들어야 돼. 아 진짜? 유리란들께 받았어. 그래 오빠 나한테 고마워. 네 고맙다. 카이스트야 엄마. 어? 어 대전이야. 어? 놀러오세요. 야 너도 저기 다음에 앞으로 와. 야 누구들에 못 들어오냐? 아 너도 못 들어서... 내가 몰려오실 수 있어. 아니 내가 그 근처가 우리 영화 차감장 있어가지고 형! 아 진짜? 어 그래서 나 카이스트야 거기 근처가 잘 알아. 아 진짜? 야 너도 그 뒤로 안 알아. 처음이야. 야 너도 그 뒤로 안 알아 난 처음이야. 아 진짜? 이제 올라온거야 그러면? 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 너 갑자기 저녁 네 그래 아버지 여기 너무 고맙고 알쌤 알쌤해요 오빠 그래 우리 카이스트 학생분들 하죠 카이스트 한 번 할 때 필요 네 카이스트 여러분들 네 수업 날 공부한다고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도 해볼게요 고맙다 어 근데 어 뭐 응 아 아 아 근데 폴너폰 보세요 원래 저요? 네 아 저런 사실 이 또 다른 또 다른 또한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